뮤직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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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금주 여러분 아기은행장 은채 뮤직뱅크가 할리웨이핑 중심이니까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은채씨도 오늘 좀 나름 힙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하하 이게 바로 스트리트 축구복으로 멋을 살린 2023년 가을 트렌디 패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거 예금주분들께 힙한 포즈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힙한 포즈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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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성공이죠? 오늘의 라이너 신나게 재채채 해볼까요? 크래비티 보이넥스토어 라이즈의 팬페스트와 일으키는 이채연씨 2분 글로벌 루키 비차 경력직 완성형 그룹 엘즈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크래비티의 웨지올나 비의 슬로우 댄싱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기다려! 안녕하세요 엘즈업입니다 KKKKKK입니다 하이키에서 제일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엘즈업에 오니까 제가 제일 커요 로키펀치 연희는요 로키펀치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둘째 언니인데요 기다려! 채민씨 내일 뭐하세요? 또 궁금해요? 아 촬영합니다 촬영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아니 이런거는 척척척 알아들으셔야죠 샤인더웨이! 안녕하세요 샤인더웨이! 두 분 뭐라고 하셨는지 좀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요? 네 일본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요? 오우 아하하하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워워워 이어지니까 우리의 뉴투모로 우리 한번 루세라핀 최강 막내 은채씨 우와 우리 한번 공구집 막내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은채 누나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금주분들 너네 도둑 도둑려가 되라 아하하하 뮤직뱅크 케이 차트 1위 발표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디지털호르몬 점수 방송의 수점수 케이팝 팬투표 점수 음반점수 소셜미디아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글씨 축하드립니다 생방송 뮤직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유웅 최강목 감사합니다.